멈추지 않고 가겠다. 끝날 때까지. 누가 이기는가 싸워보겠다. 만약에 한국이 셀트리온을 하나 잡혀 찍고 들어가면 개인 자금이 풍부해지지 않습니까.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종목도 호재성이 있지 않습니까. 충분히 죽고 하는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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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